오늘은 공룡이랑 제 아지트에 왔는데요 되게 밝아요 여기 전등도 있는데 잠깐만 이럴 때 내릴게요 내려가라 내리면 여기 애들 장난감 있네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릴게요 내려가라 내리면 여기 애들 장난감 있는데요 어 자 우리 공룡이 주짓게 하지 않게 코기 누구를 막고 있어라 지금 여기 어 야야야 그렇지 이렇게 막는거에요 응 힘들다는데요 그래 그럼 잠깐만요 야야야야야야 집 반복을 만들지 말고 변신 이에 인기저 내꺼야 effic 뗄무 calls 만들지마 이거까지 퍼핀 latch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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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간지러워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